안녕하세요. 태견데스. 네, 10월 12일 진행되는 K-Drama Fest with Studio Dragon이 드디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벌써 3일밖에 안 남았다니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출연했던 빈센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것인데, 빈센조에 대한 비하인드 토크, 또 그때 있었던 출연 장면 등등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냐고요? 10월 12일 토요일 마쿠아리메세홀입니다.